자, 우리 부담 없는 1페이지. 자, 1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바로 벡터의 합성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평행사변연법 얘기를 하면서 자, F2와 나란하게, 그 다음 F1과 나란하게 그래서 벡터의 합성을 얘기를 할 때 바로 이 크기와 방향이 합력에 해당한다. 이걸 찾게 찾아내는 것이죠. 정답은 2번으로 쉽게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 등속 원운동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선속도의 크기, 각속도의 크기 얘기를 할 때 PQ라는 점은 이 선반 위에서 운동을 할 때 어때요? 결국 똑같은 경과 시간이 되었을 때, 시간이 똑같이 진행됐을 때 바로 선속력은 어때요? 훨씬 P보다 Q가 어떻습니까? 더 크겠죠? 하지만 각속도의 크기는 어때요? 같다라는 겁니다. 같은 각을 이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V는 R 오메가, 선속도의 크기, 그 다음에 각속도의 관계 여기서 각속도의 크기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반지름 비가 바로 속력비가 되는 것이고 이 선속력은 그래서 Q가 어떻다? 더 크다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야. 그리고 구신가스도 얘기하더라도 구신가스도는 R의 V제곱도 있고 R 오메가제곱 이렇게 있지만 역시 각속도의 크기 정해져 있으니까 바로 R 오메가제곱 이용을 해서 같습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P가 Q보다 어떻습니까? 작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비례하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에 기역과 디귿은 맞았고요. 니은번, 선속력이라는 거죠. 선속력은 바로 P가 더 어떻다? 작다. 이렇게 되는 것이야. 자, 그래서 기역과 디귿, 3번의 정답이다. 자, 2번 문항도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힘의 평형에 관해서 바로 분석을 하는 거죠. 문제에서 정지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정지했다. 바로 힘의 압력이 얼마인 경우다. 제로인 힘의 평형이다. 아니, 전체의 기회로 본다면 전체의 기회로 본다면 바로 이 작용점 찍고 A의 중력, 지구가 담기는 힘 자, 그리고 이제 또 중력과 수지강력의 합을 얘기하죠. 그게 바로 중력의 빈면 성분의 힘이다. 그래서 한 번에 써서 이 값이 되는데 자, 이 값의 크기는 Mg 산세타죠. 그래서 얼마나 합니까? 2분의 1 Mg를 얘기를 하죠. 거기에 이 경우에 이 F까지 있어서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서 문제가 자, F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으니까 아, 이것만의 개를 봐요. 이것만의 개를 보면 B만의 기회입니다. 역학계. 어, 여기가 바로 뭐예요? 이게 Mg의 실외골 힘이죠. M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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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 역시 이것도 뭐가 된다? Mg가 된다. 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 힘의 F의 이 빈면 성분 힘의 이 빈면 성분 이렇게 할까? 이 빈면 성분 이 둘의 합이 Mg의 크기랑 어떻다? 같다. 이게 되겠네요. 그럼 이거 하나는 뭐가 돼? 이거 하나는 2분의 Mg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F에 대한 이 성분 따지는데 아, 여기 몇 도가 되겠어? 30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F에 대한 코사인 30도 값 코사인 30은 얼마입니까? 2분의 3이죠. 그래서 F 곱하기 2분의 루트 3배 이 값이 바로 뭐다? 2분의 Mg다. 아니, 그러면 바로 F는 루트 3분의 Mg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선택지 2번이 정답이다라는 것. 자, 그 다음 4번 문항입니다. 앞에는 1페이지는 이렇게 부담이 없죠. 자, 여기에서 결국 이제 발문에서 한 얘기가 탈출 속력이 빛의 속력보다 큰 그러니까 빛마저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바로 블랙홀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옳은 설명 찾아라. F는 블랙홀이야. 오케이. 그 다음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얘기하는 시공간의 왜곡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질량 중심으로 바로 질량을 거다란 질량을 썼을 때 그 질량 주변은 시공간이 왜곡되어 있다. 그래서 나타나는 부산물이 중력이다. 이렇게 설명되는 부분이랍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바로 지금 설명드리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일반 상대성 이론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A, B, C 학생 모두 맞았다를 얘기를 하는 것이야.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우리 물리학 2 교과에서는요. 그닥 어렵게 얘기가 진행되는 부분은 아니랍니다. 뒤에 문항이 또 나오긴 하지만요. 자, 그 다음